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가는 길을 좀 멈추시고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예 자 아까 부채층을 쳤던 선생님들은 좀 나와주셔서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범을 보여주세요 예 이쁜 옷 입고 휴제 하죠 이쁜 옷 입고 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아 아 참 합의가 빠진 5via 4 아 아 어디다 하세요 아 아 아 2 아 예 어입 자 아 아 아 levra 2가지 분 하시는 카치의 쳐 무 키구요 고갓처럼 최상화 거 겁니다 의아의 를 그 401 만약Зд娘 에 viele 예예. 제가 어렸을 때 고무줄 좀 너무 서신 분. 하나 둘 예. 자 하나 둘 오. 좋아요. 하나 둘 오. 하나 둘 오. 하나 둘 오. 한번 해보세요. 하나 둘 오. 하나 둘. 네. 좋아요. 자. 한번 해보십시오. 네. 하나 둘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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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감사합니다. 자. 좋아요. 좋습니다. 자 한번 한번 해보세요. 같이 손 잡죠. 손 잡고. 선생님. 저기 아예. 손 한번 잡고. 같이 한번 넘어가주세요. 예. 예. 자. 다시 한번 해보세요. 네. 네. 자. 하나. 줄을 써야죠. 줄을. 줄을 쓰세요. 뒤로 줄을 쓰세요. 네. 자. 자. 둘. 락트 살 락트 살 락트 살 라디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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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좋아요 자 아까 자 아까 한 번 해보겠습니다 라디오 라디오 네 좋아 좋습니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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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 끊어졌네 하나 둘 하나 둘 다 됐습니다 타자 맞춰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1, 2, 3. 3, 2, 3. 1, 2, 3. 1, 2, 3. AN 코 모셔 아주 쉬었어. 그러니까 동네 좀 휘젓고 다니셨네, 공부 좀 먹고. 자, 여기까지 마지막 하고, 제가 잘하신분 선발해서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예. 자,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아까!